내가 안방을 자식한테 방을 내줬을 때는 가세가 기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침대가 전부 다 보여.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다리부터 끝까지가 다 안 보이는 정도로 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다 보이면 안 된다. 자, 화장실 벽면에다가 머리를 둔다. 이것은 지병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 공소지리. 자, 이번 편은 거실에 이어서 주방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안방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요즘 엄마들은 자식이 먼저다 보니까 고3을 둔 자식들한테는 안방을 내주고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옛부터 어른이 안방을 쓰기 때문에 내가 안방을 자식한테 방을 내줬을 때는 가세가 기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안방은 부부의 정확한 위치가 있어야 집안이 흔들리지 않아. 기운이. 그러니까 이제 안방으로 인테리어를 들어간다면 안방은 문 바로 옆에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은 복도를 통과하고 제일 거실 뒤쪽이거나 거실 뒤쪽에서 맞은 편이거나 이런 식으로 아파트도 그러고 인테리어가 앉게 되죠. 안방은 제일 안쪽 깊은 곳에 가장 넓게 자리하는 것이 안방이 되고 안방에는 창문이 어느 쪽 방향으로 남느냐. 아파트는 내 선택이 좀 좁잖아. 폭이. 하지만 이제 전원주택일 때는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어느 정도 상관은 덜합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침대 머리가 앉는 위치. 안방으로 진입을 했어. 안방이 위치를 안 쳤는데 안방 문을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될까? 꽃님들. 거의 침대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문을 열었을 때 침대나 화장대의 측면이 보이거나 이런 건 다 무방할 수 있어. 거울이 정면으로 보이면 안 돼. 안방 문을 딱 열었는데 화장대의 유리가 거울이 딱 이렇게 나를 보게끔은 안 돼. 하지만 이렇게 측면으로 돌아가서 화장대의 측면이 보이는 건 무방해요. 똑같이 보기 반사되기 때문이야.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침대가 전부 다 보여. 문을 열었는데 침대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머리고 발이고 문을 열었는데 전체가 다 스캔이 되는 거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침대 머리에 사람의 형상이 직각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건강수가 안 좋아져. 운도 날아가고 기울고.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머리 정도 보이는 건 괜찮아. 이쪽 벽에 예를 들어 문이 여기 있으면 침대 머리 판이 여기에 있어서 다리부터 끝까지가 다 안 보이는 정도라면 괜찮고. 그러니까 다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스캔이 다 되면 그거는 나의 모든 운기가 노출이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우리 다 보여.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동수 안 떴는데 또 옮깁니까. 침대 위치를 바꾸면 되지. 근데 도저히 각이 안 나와. 그럴 때는 침대에 레이스 같은 모기장으로 한 번 바리케이트를 쳐주는 거야. 부부지간에 샤방샤방한 느낌도 좋겠고. 모기. 실질적으로는 모기들이 또 무는 것도 싫게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안방은 반드시 집안의 부부 내외지간이 써야 되고. 그리고 거울이 안 보이게 하고 화장대 거울. 두 번째 침대가 전부 스캔이 되지 않게끔만 한다. 그 다음이 제일 또 주의해야 될 건 안방에 화장실이 보통 딸려 있잖아요. 요즘 인테리어. 안방에 있는 화장실 벽에다가 침대 머리를 프레임 헤드를 그쪽으로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너노. 절대 안 돼. 이 머리는 창 쪽으로 두는 걸 좋아하는데 창문이 북쪽으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창가 쪽에 머리를 두는 인테리어로. 들어오는 기운을 프레임의 그 헤드 판에서 한번 치고 거르고. 그 전에는 뭐가 있어. 베란다 창이거나 커튼이거나 선틴지를 통과해서 프레임을 한번 통과하고 사람의 머리까지 오는 거야. 자 화장실 벽면에다가 머리를 둔다. 이것은 지병이 들어와.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만 피해서 프레임의 위치를 선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을 때 보일 수밖에 없을 때는 모기장 같은 천으로 한번 싹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가요. 쉬웠나요 여러분. 안방은 부부지간의 사랑이 샘솟고 가족의 복과 건강의 씨앗이 되는 곳이죠. 대주. 남편이 또 건강해야 집안의 기둥도 바로 서기 때문에 우리 가정 주부들 집에서 논다고 비판받지 않게끔 풍소지리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외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대주님을 위해서 어깨에 힘 실어줍시다. 자 계면회도 대박 나시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